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기연주회 선선한 가을밤을 장식할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기연주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이번 공연에는 감미로운 선유를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웅의 무대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. 강남 거주자는 3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.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만화 꼽히다라는 주제의 행사가 진행됩니다. 작가 특강, 만화 전시, 체험 행사 등 한 달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까요.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강남구 곳곳을 들썩들썩하게 할 강남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.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New Wave Culture, 행복한 마켓 등 모두의 눈과 길을 즐겁게 해줄 프로그램이 가득 준비돼 있습니다. 꼭 방문해 보세요.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9월, 일상 속 피로는 잠시 내려놓고 강남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들을 통해 마음껏 힐링하시길 바랄게요.